오늘의 생일인가요? 오늘의 생일이 고등학교 오늘의 생일은 생일인가요? 일 났어? 응 일 났어요 갑자기 일 났어요 갑자기 일 났어요 채시 일어나셨어요 잊지마세요 지민은 적당한 생일인가요? 일단은 은가를 치워야겠네 와우 정신이 너무 좋아 아이씨 가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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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야, 제일 좋아해 똑똑해 잘 놀아 라떼, 잘 놀아 비빔밥 참고로 참고로 와, contain 잘 놀아 진짜 맛있어 아아 라떼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강해 음 살려줘 짜지말보 드세요 자, 드세요 라떼도 많이 먹어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 물거리하고 나면 더 맛있죠 맛있어, 맛있어 угização 응구싱하니까 달콤해요 두 분의joint iration люh 두 분의 pokemon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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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